인도네시아 기독인들의 교회 공동체로 이뤄진 이들이 마이옴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웃과 친구가 되고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운동인데요. 인도네시아 CJN TV 취재진이 이들이 활동하는 곳을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정의민 기자입니다. 부모로부터 방치된 아이들과 길거리 여성, 노숙자, 마약 중독자 등 인도네시아 전역엔 어려움에 처한 이들이 많지만 1만 7천여 개의 섬과 330여 개의 종족으로 이루어진 인도네시아의 특성상 2억 5천 명의 인구를 통제하기엔 어려움이 큽니다. 마이홈 운동은 정부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이들을 안타까워하는 마음에서 시작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입니다. 이 운동은 2012년 9월 17일 자카르타에서 열린 세계기도 성회 이후 인도네시아 기독인들의 기도와 연합 운동의 열매이기도 합니다. 이곳 쓰레기 하치장에 조성된 마을 그본 바야메서는 무지개사랑 공동체 유치원이 마이홈 운동의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종교와 상관없이 수업을 들을 수 있어 많은 이들이 모입니다. 수업이 끝난 후 이어지는 성경 공부 시간에도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철거민들이 이주해 아주 저렴한 관리비만 부담하며 살아가는 빈민임대아파트 단지 수른마룬다에는 어린 나이에 부모들의 무관심으로 마약과 절도, 포르노 동영상 등에 빠진 8세부터 13세 사이의 아이들이 거주 중입니다. 청년 로니 역시 어린 시절 가정폭력을 겪고 탈선해 감옥까지 다녀온 후 하나님을 만나 변화됐습니다. 마이홈 운동 일원이 된 그는 이곳 아이들에게 풋살을 가르치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있습니다. 마약에 빠졌던 아이들은 로니를 아버지라 부르며 변화를 경험합니다. 로니는 자신의 어려운 과거가 아버지의 사랑이 부족했기 때문이란 생각에 아버지가 필요한 이들을 섬기기로 마음먹었다고 말했습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시작한 마이홈 운동이 인도네시아 내의 어두운 땅에 하나님의 사랑의 빛을 비추고 있습니다. CGN 투데이 정의민입니다.